여러분, 이 날에 를 먹으니까 날씨가 오래돼요 오늘은 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고 이 날은 를 먹겠습니다 오늘은 를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날의 를 먹은 를 먹어요 를 먹으러 온 것 같아요 를 먹어요 를 먹으러 왔어요 를 먹으러 왔어요 여기있다 아삭아삭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손으로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리오오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매운 날을 배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매운 날에 가르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매운 날을 배울 것 같아서요. 저는 매운 날이 배울 것 같아요. 저는 매운 날이 매운 날을 배울 것 같아요. 매운 날은 매운 날이 매운 날이 매운 날입니다. 엄청 달콤한 뼈게 아쉽게 쥐르르르르 이 맛은 좀 더 맛있네요 역시 치즈는 그릇에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 맛은 0.5% 정도의 맛입니다 평소에는 그치에 뼈서는 뼈게가 아쉽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그치에 뼈서는 뼈게 만들어요 이 맛은 정말 짭조름하고, 그치에 뼈게 만들어서 가장 좋아하는 치즈는 제거 가장 좋아하는 치즈는 치즈가 강아지에 칼국수를 가지고 있어요 치즈가 다 먹으면 더 맛있어서 치즈가 다 먹었네요 치즈가 잘 먹어야 겠어요 치즈가 잘 먹었어요 치즈가 잘 먹었네요 계란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